신영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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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시간에는 흥탈영 선완상거리를 배운거 굿거리상단이죠 이거는 굿거리상단 이거 기본을 한번 배워볼게요 경기 덕 풍 덜어러럭 풍 덩기덕 풍 덜어러럭 이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덩기덕 풍 덜어러럭 풍 기덕 풍 여기 세게 여기 아홉 번째 박자 세게 시작 덩기덕 풍 덜어러럭 풍 이게 이제 반수 장단이 기덕하고 덜어러러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덩기덕 풍 덜어러러러가 저절로 멈춰 시작 덩기덕 풍 풍 풍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덩기덕 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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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노래를 해볼게요 노래 맞춰서 종현 또 청현 소년 종현 소년 reci 초년된 으 영수 받은 흥 영수 받은 흥 재무세켜왔다 재무세켜왔어 휘누어졌구나 휘누어졌구나 지금 몇 장단 쳤죠? 네 장단 쳤죠 천한 산돌이 흥 영수 받은 흥 천한 산돌이 흥 영수 받은 흥 재무세켜왔어 휘누어졌구나 시작 재무세켜왔어 휘누어졌구나 잘하셨어요.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. 네 장단 시작 천한 산돌이 흥 흥 영수 받은 흥 흥 재무세켜왔어 흥 얄어졌구나 허헝 엘 윽 시작 에르 해왁 허헝 응 성파로구나, 응 성파로구나, 응 에루완을 연결해서 시작 에루완 좋다, 응 성파로구나, 응 기본 장단 다 아시니까 후렴 부분에서 후렴이 에루완 좋다 하고 두 장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단에서 이걸로 해볼까요? 이거 다 아시죠? 이제 텅 비서 쿵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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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 텅 비서 쿵터 쿵터 한번 더 시작 텅 비서 쿵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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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그러면 두 장단이니까 한 장단 이걸로 에루와 좋다, 응 성파로구나, 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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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렇게 시작 텅 비서 쿵터pur safe thì 흠정하로구나 흠흠흠 그러면 그 다음에 2절 들어갈게요 세상 만사를 흠흠흠 시작 세상 만사를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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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꿈이 이뤄구나 세상 만사를 흥흥 생각을 하면 흥 세상 만사를 흥흥 흥흥흥 생각을 하면 흥흥흥 인생의 부연이 이 꿈이 이뤄구나 인생의 부연이 이 꿈이 이뤄구나 그러면 연결해서 세상 만사를 시작 세상 만사를 흥흥 흥흥흥 생각을 하려는 흥흥흥흥 흥흥흥흥 인생의 부연이 이 꿈이 이뤄구나 그러면 참사부터 연결해서 선안 한번 시작 선안 삼녁이 흥흥흥 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흥흥 제 멋에 겨워서 흥흥흥흥 흥흥흥흥흥 흥흥흥흥 흥흥흥흥흥흥 흥흥흥흥흥흥흥흥 흥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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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천안삼거리 흥사령 1절 2절 창소까지 다 외워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